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감유발앱밴드 원퓨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공연은 아니고요. 엊그저께 했는데 또 오랜만이죠. 이렇게 만나 뵈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또 잔잔하게 멋있는 것 좀 보여드리고 뒤에 또 분위기 있게 갈 거니까 열심히 같이 박수 쳐주시고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오늘 스트레스 좀 풀고 가는 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연 제목이 고막 맛집이니까 여러분들의 국막을 한번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 드리는 노래는 오늘 날씨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집 갈 때 꼭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인 에밀리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아 빛이 가는 빛줄기보다 더 눈부신 네 눈가에 고인 몽환적인 그 호수와 아늘 생각 없이 발을 적셔 놨다가 한순간에 빠졌네 지금 웃고 있는 난 그저 한마디였지 그저 한마디였지 춤을 좀 벗는 것 같아 창문을 벗는 것 같아 창문을 벗는 거야 이내 어떤 음식을 dwul살뜨뜨면 햇진eu 타 Oh God, I'm afraid, I don't want to leave 다섯색의 문감이 담겨져 있는 너랑 아베트를 보며 저기에 담긴 게 너무 어려워 Oh baby, you are so beautiful дум의 정과 믿는 것 같아 작은 모를 바나도 위험해 그는 그의 주인 장수도 안 믿습니다 Let me wonder when I share that with you Oh God, I'm afraid I'm afraid Let me, what a good wish I'd be Oh God, I'm afraid I'm afraid Oh God, I'm afraid I'm afraid Oh God, I'm afraid I'm afraid Oh God, I'm afraid Oh God, I'm afraid 오늘 날씨랑 좀 잘 어울리나요? 네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완전 봄 날씨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 좋은 날씨에 공연하게 돼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